너는 형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안준호 기고자 못했어 박수 똑바로도 입껏 깨물어 죄송합니다 너 튜핑할래? 가겠습니다 우리 10명 잡아보자 오케이 DP가 뭔데? 탈영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미치 6분 1병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선수 맞습니다 아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 맞냐 그냥 맹땅의 헤딩 아닙니다 맞아 좀 지내 이렇게 열심히 잡는 겁니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